안녕! 투앤유안의 막내 민지입니다. 여러분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? 제가 봤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졸업 준비하느라 또 입학 준비하느라 굉장히 여러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지만 이 와중에 신경을 써도 건강에 특히 좀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? 모두 둘 이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. 안녕!